이거 또 뭐야? 보쌈? 센터하면 안 돼. 이게 한눈에 다 보고 싶어. 그래서 지금 눈이 핑돈다, 이거. 여러분,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감칠맛부터 해 주세요. 여기까지 감칠맛이에요? 좋네.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안 맛이 쫙 돌겠네. 많이 먹어. 수육을 강황가루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. 이건 뭐 같이 안 먹어요? 이 해방풍, 이거랑 같이 싸서 드세요. 그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.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, 감자 이런 것도. 나는 마른 맛잔 좋아하지. 잘 만지더라, 개찌렁 이런 것도 막. 막 만드서 끼고 먹기도 하고 난리 쏘야지. 쫄깃쫄깃 더 좋지. 해방풍. 개운하게 열무김치 좀 잡으세요. 땀풍 하나 먹어줘야지. 그래요? 여유 있네요. 오케이, 잘 끝났죠? 쪼는 맛 갈게요. 점심 식사 쪼는 맛도 먹어 찾기입니다.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방석 아래에 스티커가 있어요. 여기 바꿨어, 여기 바꿨어. 누나야, 센터하면 앉으면 안 되냐? 이게 한눈에 다 보고 싶어. 눈이 핑돈다, 이거. 여기를 안 바꿨다면 내가 여기를 앉아 있을 건데, 아까처럼. 나 때문에 형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앉게 된 거군요. 여기 설명하고 오면 바뀔 뻔했네. 저 만약에 혹시 한 입만 걸리면 좀 누워 있어도 될까요? 여기 카메라 라인만 누워 있을 거예요? 안 돼, 안 돼. 길게 한 번 누워 있고. 신경 쓰지 마시고. 들어가. 원래 저기 가족들 많이 모이면 한 명 자고 있고 하잖아. 방석을 빼면 돼요? 네, 방석 빼서 확인해 보면 돼요. 다 같이 먹어. 다 같이 먹어. 어? 어? 다행입니다. 나 아닌가 보다. 왜 여기 앉으라고 생각해? 난 아니다. 그치? 난 아니다. 여기 여기 여기다. 어? 유나한테 덜 면 하려면 유나가 이거 먹어 나와야 되는데. 유나야. 네가 못 먹으면 내가 좀 미안하니까 너는 무조건 먹어 나와야 돼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왜? 못 먹어요? 자, 구름이 운명이 바뀌었어. 손이 감각이 예민하거든요. 느낌이 와요? 뭐예요? 느낌이 와요? 아... 먹을 것 같아요. 누워 있고 싶은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미성아. 아, 미성아 못 먹는 거였는데. 아, 미안하다. 어떡하냐. 미안해. 유나 많이 먹었어. 미안할 거 없어. 너 그만 먹어. 이게 무슨 소리야, 애한테. 야,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? 대게 살만 깨서 말려놓은 게 마요네즈랑 이만큼이 같이 있어. 먹자마자 가서 마요네즈랑 대게랑 훔쳐먹고 지금 안에 가봐 돼있어. 안에 속이 끓으면 한 마리야. 이따 저녁에 너 저기 간장을 두 마리 먹어. 여기는... 세윤이 오빠 많이 먹어요. 나는 진짜 괜찮아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왜 자리를 이렇게 비켜줘. 이따가 받을 때는 뭘 받더라도 절대, 절대 바꾸지 말아야지. 잘 썰어봐, 잘 썰어봐. 진짜 잘 썰고 있어. 아, 유나 미안하네. 모르는 데는 이 얘기할 것 같은데. 미안해. 몰라. 아이고, 미안해. 빨리 물어. 아, 죽겠어. 유나야. 센터하면 앉으면 안 되냐? 이게 한눈에 다 보고 싶어, 계속 지금. 눈이 핑돈다, 이거. 하나, 둘, 셋. 뭐야! 몰라, 난 세윤 씨 서운한 거 하나, 두 개가 아니야, 진짜. 하나, 두 개가 아니야. 동여자. 아이고, 이 집 맞춰. 아이고, 어떡하나. 아이고, 왜 이래, 정말. 내가 가자면 줄게. 내가 가자면 줄게. 가자면 줄게. 내가 어쨌든 대신 많이 먹을게. 고히고 계시니. 네. 여기 여기. 아이으. 아이으. 아니요. 감사합니다.